Q. SQUIRE 저는 지금 SQUIRE 디지털 퍼포립 찍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SQUIRE 함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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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의상도 한 7발 정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뭐라 그럴까요? 약간 닫혀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. 맞아요. 이제 제가 뮤직비디오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아니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고요. 그래서 러브들도 보시면서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저도 찍으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잘 찍었습니다. 네, 나오면 많이 봐주세요. 안녕.